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일반 물가가 덩달아 오르는 에그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은 부셀당 2.6% 오른 8달러 4센트로 201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8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.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운송비 급등 여파로 이미 작년부터 꿈틀거렸던 옥수수값은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고 넉 달 만에 30% 이상 치솟았습니다.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당분간 옥수수를 비롯한 주요 곡물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.